11월 24일 목요일,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국민들이 축제를 즐기려 하고 있으나 물가급등으로 식탁 차리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가격이 지난해보다 11%나 급등했고 고기류등은 15%나 더 올랐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식탁 차리기에서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땡스기빙데이 식탁에 오르는 터키는 평균 가격이 파운드당 2달러 23센트로 지난해 1달러 83센트보다 40센트나 올랐습니다. 더욱이 조류독감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는 터키고기 부족 사태까지 빚고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식품가격 가운데 그로소리 가격이 더 올라 디너에 가정식이 아닌 외식으로 대체하고 주문에 가져오거나 배달해 오는 음식으로 채우려는 미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식품가격은 그로소리에서 9.8% 올라 식당의 5.8% 인상보다 더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돈 더 들여 힘들여 조리해야 하는 가정식 디너 대신 외식으로 대체하거나 주문 음식을 많이 애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식당 업계의 추수감사절 디너 예약은 지난해 24%에서 올해는 29%로 약간 늘어난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식이나 주문 음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가격도 올라갔지만 양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가정식을 대체하려던 시도에 실망 또는 후회하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업체들은 가격을 너무 올리면 원성을 사서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값은 조금 올리는 대신 양을 대폭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수감사절 저녁 식탁 차리기를 시작으로 터키 굽기와 다채로운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 친구, 친지들이 모여 나누는 전통 방식이 대거 바뀌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